서투름 서투름 이름이 뭐지? 서투름 와우 바닥이 미끄러운 아이언클래드 너무 많이 지운거 아님 2번을 누르세요 무작위 희귀요무를 획득합니다 무작위 희귀요무를 획득합니다 쌉 부메랑칼날 부메랑칼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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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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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호 와우 에임 미쳤네 슬더스 그마 가는 전등 능애 저금통 애기 저금통 뚜루루뚜루 몽디 분노 화가 나니까 분노를 넣자 화가 납니다 화가 각스 각격터 금강점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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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오션 비지엠 나와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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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형질 미쳤나 아 노답 아니 왜 이렇게 노답만 놨지 왜 형질 서투름으로 바꿀 만한 거 있나 타격 타격 마저 바꿔 버릴까 금강 done 세 items 함께 시간 part 소돌붙할 분도 없으면 되지 뭐. 왜 형 질? 왜 형 질? 잠깐만 지옥이 없네 생각해봅니까? 대검. 대검 갖고 있는 사람. 나도 미스자. 나도 미스자. 저주 열한 장인 것 치고는. 대기 너무 얇다. 카드 좀 먹고 싶은데 카드가 이상한 거면 나와. 저주 열한 장인. 연사 무장해자 수리버 양투 뭐가 지나갔나 뭐가 있었나 싹 죽을 수 침피언 벨트 뱀 식물이 뱀과 식물로 분리되었습니다 저 미친 출발 저게 작게 나오겠네 그건 내 벨트야 아 왠지 아냐 왠지 아냐 아 순 에코 순 에코 순 에코 엘 엘 엘 엘 엘 엘 흘 뒤 깜짝 꿀참기 아 이건 참지 아리가 나 석재 달력을 하십니까 그런게 있어요 대검 한번 쓸려니까 눈뜨고 찾지도 않는다 눈뜨고 찾지도 않는다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대검이 안보인다 요새는 대검보다 요새는 대검보다 단독이 세잖아 부칼이 더 괜찮겠지? 잘 가고 엔트로피에 여기 무감각 세 장이나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1. 1. 1. 1. 2. 2. 2. 3. 1. 해시계? 아니 뭐 타락 슬브 한 바퀴 돌리고 나면은 호프트.. 아니.. 오로롯.... 불타는... 아 나 얼놓은다금 까러 sais 어잇 갑자기 힘 두배는 떡상 머리 터졌다 그만하자 머리 터졌다 젠펀지 바보 없는게 없네 눈싸움이 그렇게 좋으면 그래서 머리 터지었을까 머리 터질때까지 눈싸워가는 스펀지를 보는건 재미있긴 하겠지 행고 죽어 안죽었네 미안 예시에 찔렸어요 안죽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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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시계도 봐야되고 햄꽃도 봐야되고 그러다가 살짝 꼬였어. 3카카 아니네. 카카는 주말이네. 3카카가 울려. 4카카가 울려. 4카카가 울려. 2스택. 2스택. 다음달이면 40층. 아이고 드디어 40층. 40층. 세상에. 아 중성사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벌써 39개월이 됐구만. 39개월이니까 진짜 옛날일 같네. 겁나. 어제 방송 시작한거 같은데.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로우저 쿨타입 있어. 편지칼. 충격파. 4개나 있을 필요는 없잖아. 충격파. 1개정도 갈까. 뭐한다고 충격파가 4개나 있어. 2개. 2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충격파 4개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1골드. 각 1. 1. 1골드. 1. 2. ased. WHAT YOU DO? 1골드. 1골드. 카르드. likewise 터락 아이고 방패가 힘을 이리나 깎았네 고생했고 맹고 아이고 아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